야 이게 진짜 블루와이스지 이거보다가 이거 보니까 아주 부실해 보여 같은 같은 블루와이스 인데 이야 그러네 맞아 색깔이 아주 아 이거 은은하네 진짜 막 그 뭐야 겨울왕국이네 겨울왕국 진짜 이거보다 저쪽에 가시면은 더 더 진할거에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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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심은 거나 작품이네 작품 먼저 심은 거나 차이가 나죠 색깔도 틀이네 작품이야 작품 이 정도면 작품이야 야 색깔 와 색감이 아주 야 이거 이럴때 봐라 이럴때 봐라 이거 색깔 왜 이래 아 참 색깔 너무 부실한데 이런 바깥에 계속 있고 바깥에 있던거 이건 비닐하우스 계속 이랬던거 하우스에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분갈이 해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시 이게 바깥에 두면 이렇게 좀 거친 느낌 거친 색깔 이 상태 있을때 아 그쵸 봐봐야 50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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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 틀리잖아 그치 대가 틀려 틀리잖아 그치 아 이게 같은 식물인데 빛깔이 와 아 틀리지 골라 골라 가셔야 돼 지켜봐 가지고 이런거 뭐 물론 같은 색으로 바뀌겠지만은 그래도 뭐 약간 뭐 특질 변경이 있다 보니까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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